누구야? 경헌 오빠야 아 경헌이 형이야 경헌 오빠야 아 경헌이 형이야 그 뒤에 누구야? 저는 진짜 아까 우리 팀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하하하하 우리가 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모든 게 마냥 다 아름다웠고요 유재석이 있어도 분량이 안 나올 정도면 아 보면서 쟤 직접적으로 보면서 말을 지밀하네 아 죄송한데 언제부터 싫었어요 저 아 죄송한데 언제부터 싫었어요 저 아 근데 태어나 불어난 너라는 법이 불어난 더 많은 생각들은 쌓아 안아 더군다나 내 색깔 따라 그대 마음도 나라나 뭐가 그렇게 좋을까 사침하게 다 숨겨봐도 남아주 보면서요 나와 smile 날아다 날아다 나인기 다 빨아 보듯 밤하기로도 행복한 너 내 맘에 우려해 깜짝아서부터 커피니 좀 한잔하고 그래요 아 ibm가 하려고 했는데 아equiy가 하려고 하려고 아 duh 조민씨 말씀해 주세요 아악 음 음 음 음 더 좋은가 봐 Smile again 내게 smile again 나도 smile again 날께 전하는 몸